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쪽은 누구시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상이 안가 20대입니다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4화 27 이름이 왜 편집자지 인가요 아무 생각 없이 지었습니다 영상 만드실 때 어떤 약을 주로 하시나요 강약 중강약 영상 보면 광고 안 붙어 있던데 수익 창출은 하시는 건가요 저작권 때문에 수익 없습니다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뭔가요 심심해서 했습니다 왜 부사가 기형인가요 안무사진이나 올렸는데 마침 기형이었습니다 키어가 어디십니까 선생님 다이아 4입니다 현역에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견역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채널의 목적이 뭔가요 킬링타임 피곤하신가요 피곤한가 지터비가 편집이에요 촬영하고 편집했습니다 배우분들은 어떻게 섭외하신 건가요 섭외는 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단기간에 구독자가 상승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아직도 믿기진 않습니다 백수였는데 인생 역전 하신 건가요 백수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 제작진 중 하나죠 제작진도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얼마 버셨나요 하나도 안 벌었습니다 신임에게 구독자란 어떤 존재인가요 팬티 색깔을 궁금해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더 이상 올릴 게 없었습니다 정말 실물이 훈남이신가요 선생님이 말하신 그 잘생긴 얼굴이요 떡상 안에도 계속 만드실 거였나요 계속 올렸을 겁니다 다음 인터뷰 언제 나와 다음 인터뷰 언제 나와 다음 다음 주에 하나 올라갈 예정입니다 가장 만족하고 뿌듯한 영상이 있나요 확률을 뚫은 수학선생 그 영상부터 제 영상이 다 달라졌습니다 기영이 아이템은 구독자 수에 따라서 추가되나요 점점 추가할 예정입니다 오겐 빼고 내플 최저 DP 기영이 안경에 뭐가 비치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비치나요 500개가 넘는 댓글을 다 읽었나요 소감은 500개인 줄 아는데 1000개가 넘어갔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댓글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편집자 제 발음은 의도하신 건가요 의도 얼굴 가능 이쯤에서 얼굴 공개를 하겠습니다 민트초코 좋아하시나요 주면 먹습니다 편집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15분 정도 걸립니다 제 인생도 편집해줄 수 있어요 싹 가능 편집자 게임 좋아하시나요 오징어 스님 뭔 소리야 어떤 장면이 제일 명장면인가요 피곤한가 오징어 게임 몇 번 보셨나요 셀 수 없습니다 됐고 병만 영상이나 올려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